은발에 대한 힌트 은발 메탈 바이올렛 아니면 실버 실버 바이올렛 그 다음에 흰색 깔고 흰색 위에 화이트 펄 7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표면을 무광이나 유광 반광으로 흘려 마감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은발을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은발을 어떻게 하나 마감 잘못하면 회색으로 보이는데 은발이 참 예쁘지 않나 오 근데 영상은 잘 안잡히네 좀 아쉽네요 너무 하얗게 찍히니까 오 은발이 진짜 이런 은발 와 이거 너무 하얗게 찍히네 이렇게 하면 또 찍혀요 이게 좀 답답한데